도대체 이게 뭔빌드요 핵떨어져요? 핵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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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떨어라! 아 왜 졌는지 내가 정확히 알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냐면 이게 진짜 이길 수 있었는 게임인데 이거 핵 쓸 수 있나요? 핵 쓸 수 있나? 아 야 진짜 깝이다 진짜 깝긴 했다 야 이게 그걸 핵을 성공인가? 성공인가 이게? 와 아 근데 내가 그냥 했으면 이겼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이죠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나요? 그냥 했으면 이겼을 것 같은데 핵 안쓰고 그 핵을 난 맞을 줄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나 그 핵을 맞을 줄 몰랐어 미네랄이 부족해요 어찌간한 놈이지 그것도 그죠 어떻게 그걸 막 그걸 맞냐 동원참치광고에 나오는 음식 9개 뭐예요 저게? 잠깐만 저게 좀 사라져야 보일 것 같은데 명력을 내리시죠 바로 시행하겠습니다 동원참치광고에 나오는 음식 9개 사다리타서 1개 먹기 지금 살 수 있나요? 이거 왜 또 렉 걸려 지금 살 수 있나요? 살 수 있는 건가? SCB 준비 완료 지금 살 수 있는 게 있나? 나도 모르 고급품이 부족해요 그럼 서플라이 디모가 필요하겠죠? 편의점에 근데 동원참치 뭐 그 음식들이 있나요? 대단히 SCB 준비 완료 각천 준비 완료 얘 지금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되나? 중요한 게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잠깐만 일단 저 미션 제가 받을게요 사다리는 지금 타고 나중에 먹어도 돼 내일 먹던가 하면 돼 아 그래요? 오케이 한번 타볼게요 그 뭐 목록이 정해져 있나 아 저거다 큰일났다 목록이 정해져 있나요? 아 이거 가스 먹어버렸네 무슨 큰일났네 아 맘했다 이거 망했다 어떡하지 이거 이거 진짜 망했는데 이거 보고 적으면 됩니다 아 오케이 좋습니다 아 이거 진짜 망했는데 이거 큰일났네 어쩔 수 없이 펑커를 지었어요 아 이거 완전 말려 뭔 빌드야 이게 이게 뭔 빌드야 도대체 이게 뭔 빌드야 이게 뭔 빌드야 뭐 그런 빌드야 영역을 내리시쇼! 당시 예상이시야! 전투 좀 요하여! 영역만 내리십시오! 전투 좀 요하여! 강반찬 돌아볼 수 있는가! 영역만 내리십시오! 자 가자 가자! 실력이 점점 동의돼서 응원인가요? 아니 이게 아니... 지금 얘기하다가 지금 뭔지도 모르고 내가 지금... 이거 한 거 아닙니까? 얘기하다가... 완료! 성격불리!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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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干바탕 놀아볼까! 좋아!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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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a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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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入lruck 터져! 기세가 두 Combんですions 공격불독 득점을 진식하 ok 살짝 도망침 artist issent 여기에 가ấ는 further 듣다 큰일났네 이걸로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되나? 어떻게 해야되나? 되나? 어떻게 해야되나? 베스트 핀가스가 부족해요.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야되지? 아 진짜 모르겠다. 어떻게 해야되지 이거? 예. 수지 없습니다. 호! 발전 원칙을 완료! 수지 있습니다. 동원 2님 빨리 이기고 다른 게임 가져 이길 수 있습니다. 다른 게임 오늘 스트리트 파이터 어? 어? 한번 해볼까요? 어? 말씀하시죠. 어? 할 수 있나? 그 정도쯤이야. 말씀하시죠. 네장님 완료. 강력만 내십시오. 역력을 내시죠. 전투 준비 완료. 자, 가자 가자. 터져라. 오와쓰. 자, 가자 가자. 터져라. 좋았어. 가트 운동도 고늘인가요? 가트 운동회를, 아, 가트 운동회를 왜 해요, 지금? 네, 경력이 되겠습니다. 가트 운동회를 왜 해? 저 분이 왜 이렇게 들이 막 하는 거냐. 근데 상황을 보니 스파를 킬 일은 없어 보입니다. 이미 성공은 미션 성공이야 셀카 아 고맙이네 셀카기 한 번 하려구요 미네랄이 부족해요 고급품이 부족해요 그럼 서플라이 딥보가 필요하겠죠 서플라이 딥보가 부족해요 핵을 왜 만듭니까 갑자기 에스피카스가 부족해요 한이 뭐니 다 안도원이는 뭐야 아니 까지가 없어서 이거 할 수 있나 되나? 되나? 가스와드 이거 되나요? 운명은 뒤에서, 이 자체를 시작하던 분과 함께 조합당! 초합당 도석 건물을 다 지었대요! 가스에 협력하십시오. 되나요? 이게 될까? 오오오? 우리 친구가 공격받고 있대요. 어서 도와줘요. 제시 바랍니다. 될 것 같기도 한데. 가스가 부족해요. 어서 어서 적게 해야죠. 제시 바랍니다. 제시 바랍니다. 될 것 같기도 한데 역시. 제시 바랍니다. 역량을 늘려가십시오. 방향입니다. 아군이 공격받고 있어요. 목표 설정. 베스팅 가스가 부족해요. 가스가 너무 없는데. 가스가 너무 없어요. 목표 위치는 알겠습니다. 드디어 비트 충전 완료 형네가 2만원 미션 준 무명왕 확실히 그날 깼어요. 아 그날 깼어요. 아 내가 뭐 그런걸로 구라치겠습니까? 깼습니다. 깼어요. 비트 충전 축하합니다. 미션 축하합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보습란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격받고 있습니다. 루스는 또 얘기가 달라요. 루스는 또 얘기가 다르고 아 뉴클리어 좀 대라! 배출처리만 해석하고 이러라 거의 끝이 없죠. 뉴클리어 개발이 딱 완료될 때쯤에 내리면서 미네랄이 부족해요. 와 진짜 이거 때문에 빠르다 진짜. 진짜 빠르다 진짜 빠르다. 루스는 완전 되잖아요. 미네랄이 부족해요. 에세시비. 너희들 혼날 줄 알아. LG야 어흠엔냥아. 2와! 2와 올라 perde워. 2위랄가 올라ươ Eagle Kemper, 왜 자기지. 됐다. 가자. 클리어를 왜 못해요? 클리어. 아니 영상까지 보여 드려야겠습니까? 영상까지 보여 드려야 되느냐. 진짜 간다잉. 갑니다. 갈게요 갈게요. 이거 갑니다. 예 떨어져요 떨어져요. 핵 떨어져요. 핵 떨어져요. 핵 떨어집니다. 핵 떨어집니다. 핵 떨어집니다. 핵 떨어집니다. 핵 떨어집니다. 야이씨 됐다. 이거 이기자. 진짜 이기자. 성공하자. 진짜 성공하자. 와 이걸 하네. 내가 생각해도 놀랍다. 이걸 하네. 이걸 한다. 이걸 해. 아군이 공격받고 있어요. 신선한 일. 하아. 유닛. 하아. 유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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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